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누구로 지나싶던 한파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한주의 시작인 오늘도 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서울은 2도, 대구 5도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밑돌겠고요.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하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서해안은 밤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강추위 조금만 더 견디시면 내일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자침누그러지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4도, 원주 3도, 대구 7도에 머물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겠고요.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